우쿠라이나의 휴양지인 오데스에 와 있습니다. 오늘 바다를 좀 둘러보려고 왔는데 시내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는 아르카디아? 정확히 발음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떤 유명한 해변에 갈려고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시내에서 트램을 타고 왔고요. 여기 우크라이나는 대중교통 요금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오였으니까 한국 돈으로 한 250원 정도? 여기는 뭐 나이트클럽인 것 같습니다. 원래 계획은 해변 따라 이렇게 걷는 거였는데 여기 뭐 해변 따라 걸을 수 있을 만한 분위기가 아니네요. 중간에 이렇게 딱 막혀 있습니다. 아마 방금 저 해변은 주로 나이트클럽 가는 해변인 것 같습니다. 여기 옆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조금 작은 해변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해변 따라 이렇게 산책로는 잘 만들어놨네요. 분위기가 좀 안 좋네요. 홍합 태워 먹은 흔적도 있고 네, 걷다 보니까 여기 누드비치가 나왔습니다. 비치 자체는 굉장히 조그맣고요. 뭐 사람들이 벗고 있긴 한데 별 느낌 없습니다. 사실 다 벗고 있으니까 당연히 뭐 촬영은 안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포장하지 못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흔적을 통해 즐거운 사진을 찍고 그리고 좀 약한 데 Administration 우리는 빛고 있는 곳을 찍고 그래요, 나는 아주 즐거운 거에요. 네, 그것도 좋다. 좋아해. 감사합니다. 좋은 작업. 네, 지금 나는 어떤 거 얘기 했을까? 제가 도번하하 그래서 난이 그녀가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했을때? 일반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을 때가 일반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을 때가 아마 우리의 한국인들이 영어에 대해 말하지 못할 때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할 때가 저는 그냥 한국인들의 언제들을 말하지 못할 때가 그냥 한국인들의 언제들이 우리의 언제들이 우리의 몸에 대한 정체성이 많아 많은 한국인들이 그녀는 한국인의 여성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당연히 사실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지식 네네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지역의 유럽 가장 아름다운 여성들 가장 아름다운 여성들 러시아 미국 저는 러시아 하지만 저는 그들이 아름다운 여성들 너무 아름다운 여성들 저는 그냥 아름다운 여성들 저는 우크라이나 여성들은 아주 아름다운 여성들 네, 우리 모두 아름다운 여성들 아니, 맞아 리뷰에서 다른 영상에서 만났고 그리고 인터뷰에서 만났고 인터뷰에서 만났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둘 아, 오케이 아, 오케이 그래서 한국인들이 어떤 것을 알고 계시나요? 네, 김현둘 아, 오케이 그리고 여성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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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김현둘은 정말 아름다운 여성들 8년 전 그리고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은 제가 정말 작은 여성들 제가 정말 작아야했다고 해서 내가 작아내려고 했었거든요 어, 이게 만드는 도와주 이거 우리의 친구가 같은 여성들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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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지 그는 많은 Ukraina girls married early 20... 25 25 그래서, 25년 후, if she don't marry, old people think bad 네, 그렇습니다 많은 친구들, 학교, 학교, 학교 여자친구가 이미 결혼했고, 아이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자친구가 25살이면 가족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가 조금 더 어렸을 때, 29살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남자친구와 같이 결혼할 수 있을까요? 아마요. 일반적으로 우크라이난 남자친구는 어떤 남자친구가 좋아해요? 남자친구가 정말 남자친구가 되어야 해요. 여름이 어떻게 되었나요? 좋네요 temperature is perfect but last things and other things that are not supposed to be so it's gonna be only my blog title will be your picture thumbnail so many Korean people who like Ukraina girl will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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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hink we will yeah many people I wish so I think in one year I can find my video in YouTube from Korean guys some Korean people will try to find you on Instagram hi I saw you I will be popular in Korea but not in Ukraine ok you're not popular in Ukraine? no not yet oh because he I I I I I I I I I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